자, 보십시오. 줄줄이 올라옵니다, 줄줄이. 아주 그냥, 아휴, 징글징글하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찌릿바학입니다. 아, 제가 요즘 너무 입으로만 낚시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비가 오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핫한 낚시 포인트죠. 네, 인천 신안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장님도 우럭을 잡는다는 다 포인트가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겠죠. 하하하하하하. 네, 보나마나 망둥이들이 난리치겠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 타고 오시려면 캠퍼스 타운역 근처에서 91번 버스를 타고 블루오션 골프클럽? 네, 거기서 내려서 걸어오시면 되는데 차 없으신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걷습니다. 하하하하. 네, 저 왼쪽 도관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낚시 가게가 차량 이동식 낚시 가게가 하나 있네요. 입구 앞에.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 그딴 거 없습니다. 네, 극동이 아닌 이상 집에서 모두 해결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알기로 물이 빠지면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라 반드시 물대를 잘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럼 바닥에 지렁이 던지고 놀아야 됩니다. 하하하하. 네, 잘못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보시죠. 자, 보시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사실 원래 가려고 했던 포인트는 여기 신안교를 건너서 쭉 걸어가서 저기 끝에, 저기 끝에 보이시죠. 다리 끝에. 저기가 다 포인트가 있는 곳인데 저기까지 가려고 했으나 하하하하. 네, 보기만 해도 엄두가 안 나죠. 네, 오늘은 그냥 가까운 데서 예, 망둥이 잡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아이고. 완전히 새끼 망둥이. 예, 새끼 망둥이 두 마리가 예, 던지자마자 올라왔습니다. 하하하하. 진작할. 예, 망둥이 다시 맞는 것 같아요. 예, 던지자마자 올라온 첫 번째 망둥이 트윈스입니다. 하하하하. 예, 놔주도록 할게요. 아, 여기 뭐 망둥이 하나는 뭐 끼깔나게 잡힙니다. 하하하하. 그냥 던지면 나오는데요. 아, 진작. 여기 망둥이 아지트 같아요. 예, 예. 놔주도록 할게요.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앉아있을 틈이 없네요. 아, 진작. 그냥 던지면 바로바로인데요. 어, 이거는 조금 묵직한데요. 에이씨, 묵직하긴. 이 엔장. 하하하하. 예, 꼭 두 마리씩 올라오네요. 하하하하. 대박. 예, 여기는 진짜 맘먹고 한 시간만 바짝 잡으면 망둥이 한 100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대박이네요. 하하하하. 젠장할. 예, 여기서 망둥어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더 이상 낚시할 의미가 있나 싶네요. 하하하하. 젠장. 여기 망둥이 밖에 없어요. 아, 씨.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미치겠네. 예, 그냥 온 김에 무리를 해서라도 저기 끝에 있는 닷포인트까지 한번 가볼 걸 그랬나 봐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저기까지 갔다 오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맛도 없고 젠장. 예, 뭐 한 마리 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유, 두 마리네요. 아유, 세 마리네요. 하하하하. 예, 망둥이 밥 주러 온 것 같아요. 아유, 이번에는 조금 오, 꽤 큰데요? 네, 이놈은 집에 가져가서 찌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에 넣든가 찌개에 넣든가 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묵직합니다. 아, 사이즈가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에이라이, 씨. 아유, 봐. 또 세 마리나 올라왔습니다. 아유, 또 올랐어요, 또 올랐어요, 씨. 또 망둥이, 또 망둥이. 어? 저거 망둥인가? 에이, 망둥이 같아요. 에이, 젠장. 아, 여기 밤이 되면 안 하고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 장어 한 마리만 딱 잡았으면 딱 좋겠네요. 젠장.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에이, 또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가 달려있겠죠? 하하하하. 100%입니다. 어휴, 역시나. 에이,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 아유, 줄 다 빻았네. 아이, 젠장. 자, 이번에도 망둥이가 달려있겠죠? 에, 100%입니다, 100%. 자, 보십시오. 줄줄이 올라옵니다, 줄줄이. 아주 그냥, 아유, 징글징글하네. 에이, 또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참돔이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 대장. 네, 오늘 신안교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네,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해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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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